토마토의 효능과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의 효능 토마토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E, 리코펜 등이 있으며 전해질은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정상화하고 암, 배기 등의 손상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간 건강에 중요한 리코펜 성분이 있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다이어트할 때 빠질 수 없는데요. 높은 수분 보호량으로 인해 포만감을 유지시켜줘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토마토를 활용한 다이어트 요리 토마토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 다이어트에 빠지지 않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토마토 샐러드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카프레제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피자 토마토 주스 다만 토마토는 다양하고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토마토에는 알레르기를 반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토마토